자, 우리가 이전 시간에 정적으로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과 동적으로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 제가 둘 다 장점과 단점을 각자 가지고 있고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장점과 단점을 잘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체계를 제가 예고한 바 있죠.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템플릿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약속드린대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템플릿 엔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. 그런데 템플릿 엔진은 이걸로 자체적 이것만으로도 독립적인 주제가 떨어질 만큼 규모가 있고 꼭 이 맥락에서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의 맥락에서만 사용될 만한 녀석은 아니고 독립적으로 다른 곳에 둬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템플릿 엔진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계략적인 느낌만 전달해 드리고 뒤에 후속 수업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거나 별도의 독립된 수업을 하나 또 만들 생각입니다. 아셨죠?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웹페이지를 제가 템플릿 엔진을 이용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. 물론 우리 아직 템플릿 엔진을 배우지 않았지만 템플릿 엔진이 무엇인가 부터 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다음에 보면 되는 거죠.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를 요 왼 오른쪽에 있는 index.j라고 하는 템플릿 엔진의 어떤 문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코드가 만든 거예요. 그러면 요 오른쪽에 있는 이 템플릿 코드로 어떤 html 파일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떤 html 코드를 만들 수 있는지를 소스 보기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. 혼란스러우시죠? 당연해요. 자 여기 있는 요 템플릿 엔진이 좀 특별한 녀석이라서 그래요. 자 보시는 것처럼 요게 그냥 템플릿 엔진의 html이라고 요렇게만 딱 써주면 얘가 요게 있는 요 html의 시작 태그와 끝나는 태그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. 그리고 요렇게 들여쓰기를 하고 head라고 하면 이 head는 html 태그에 속해 있는 바로 요만큼의 태그를 템플릿 엔진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titl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저 title이 이만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즉 지금 보고 계신 이 템플릿 엔진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짧은 코드로 이렇게 장황한 html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 또한 템플릿 엔진이 제공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서 요기에 보시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력되고 있는 이 코드 있죠? 요거를 이제 템플릿 엔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포문을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다섯 번 반복해서 li에 코딩이란 텍스트가 들어 있는 코드를 출력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.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거 있죠?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저 부분은 바로 요기에 있는 tim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앞에 있는 특수한 기호와 결합해서 이런 코드를 만들어주는 것인데요. 저 코드는 바로 우리가 템플릿 코드 바깥쪽에서 이 템플릿 코드를 실행할 때 time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주입해 준 거예요. 그럼 그 변수에 적혀있는 현재 시간이 출력된 결과가 이것입니다. 즉 템플릿 엔진 안에서 변수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. 자 이것 말고도 템플릿 엔진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. 여러분이 어떤 웹사이트를 규모 있는 웹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 때 템플릿 엔진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. 자 그러면 요건 이제 결론이고 이제 결론을 봤으니까 이 결론에 도달하는 여정을 저랑 같이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.